.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. .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,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,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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